이 내용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큰 관심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인데 금요일에 예정대로 열릴까요? 그게 약간 변수가 생겼는데요. 그 부분은 이따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공석이 된 자리에 신속하게 이용구 차관을 임명한 걸 보면 징계 청구 당사자라 징계위에 들어갈 수 없는 추미애 장관의 의사를 대변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징계위에서 추 장관 뜻이 결과까지 그대로 관찰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임이나 면직 처분이 의결되면 윤석열 총장은 지난번에 직무 정지 때 그랬던 것처럼 징계 처분 집행 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고 취소 소송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또다시 법원 결정에 따라서 양측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러면 여권에서는 어쨌든 징계를 받았으니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정직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버텼습니다. 그랬죠. 반대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 추미애 장관이 진퇴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좀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총장 측이 당초 금요일로 예정돼 있던 징계위를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내일 제출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징계위도 형사소송법에 적용을 받았는데 준용이 되는데 이게 기일이 한번 변경됐을 때는 최소한 이제 5일 이상 여유를 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윤석열 총장 측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8일로 징계, 12월 8일로 징계위를 재지정해 달라고 내일 이런 신청서를 내일 제출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그걸 받아들인다면 이제 다음 주로 연기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 감찰 과정이 적절했냐를 두고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어제 감찰위원회에는 이제 법무부의 감찰 담당 실무자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류혁감찰관이라고 있는데요. 이 류혁감찰관은 하급자인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윤석열 총장 감찰 관련 주요 내용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박은정 담당관은 추미애 장관 지시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썼다고 이렇게 폭로를 한 이정화 검사도 출석을 했는데요.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이정화 검사가 쓴 보고서가 징계 관련 기록에 정상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정화 검사는 박은정 담당관 면전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목을 박은정 담당관이 삭제하라고 나에게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런 진술들을 토대로 징계 청구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보고서 내용 삭제 지시 등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어서 법무부 감찰 과정에 대한 수사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조팀 임찬종 기자였습니다. 법조팀 임찬종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